빵빠라빵빵빵빵빵빵신입니다. 빵구들 안녕하세요. 로보독 로봇댕이가 업데이트가 됐는데요. 입양 최초의 로봇팻이죠. 자 이 로보독의 가격 와 300로복스에요. 근데 이게 50% 할인해서 300이거든요. 이게 할인기간이 일주일인데 일주일이 지나면 600로복스가 됩니다. 너무 비싼 것 같은데요. 아니 좀 싸게 싸게 내놓으라니까 입양개발자들아 좀 싸게 좀 내놔. 그리고 당연한 얘기겠지만 로봇댕이는 전설패시입니다. 이 친구 꽤 비싸긴 한데 아 역시 귀엽긴 해요. 통통거리면서 통통거리면서 뛰어가는 것 보세요. 텅텅텅텅. 마치 스카이콩콩을 타고 달리는 그런 기분인데요. 어쨌든 오늘은 로봇댕이의 가치를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빵빠라빵빵. 자 거래 서버에 왔습니다. 많은 친구들이 있는데요. 와 근데 로봇댕댕이 너무 많다. 한마리 두마리 세마리 네마리 딱 봐도 지금 빵신거까지 해서 다섯마리 한 여섯마리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. 아 이러면 거래 제대로 될까 모르겠는데. 네 첫번째 거래로 뼈렉스가 들어왔는데 뼈렉스 날타 뼈렉스 정도면 거래할만 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뼈렉스는 이제 못 구하는 펫이잖아요. 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. 아 네 수락을 누르네요. 네 뼈렉스랑도 거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 다음 거래인데요. 닭 그리고 늑대 흑표범 코뿔소 그리고 네온 원숭이 거의 박쥐 세마리입니다. 특히 늑대 흑표범 코뿔소 지금은 구할 수 없는 펫들이잖아요. 등급은 낮아도 지금은 구할 수 없는 펫들이라 이거 갖고 싶긴 하네요. 그리고 다음은 날타 캥거루 날타 캥거루입니다. 날타 캥거루면 괜찮지 않을까요? 왜냐하면 로봇독이 신상이긴 하지만 로봇독은 언제든지 구할 수 있는 펫이라 저는 이거 일단 거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먼저 수락 눌렀고요. 아 이제 수락하네요. 네 캥거루랑 거래했습니다. 네 이번에는 캐로베로스인데요. 아 캐로베로스가 500로봇스죠. 그리고 로봇땡이가 600로봇스에요. 그러면 댕댕이가 좀 더 손해죠. 같은 친구인데요. 이번에 왕벌을 넣었네요. 왕벌과 오지에그 그리고 공룡알까지 이렇게 거래가 되네요. 로봇땡이가 왕벌보다는 일단은 가치가 높은 걸로. 자 근데 이 서버에 진짜 많다. 네 로봇땡들이 너무 많습니다. 자 다음 거래 코끼리. 네 타는 코끼리네요. 아 코끼리인데 너무 이쁜데. 네 등급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. 거래하고 싶긴 한데 왠지 꺼림칙하죠. 등급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은 코끼리와 그 다음에 박지. 알비노박지? 아 알비노박지까지 껴주면은 이러면 거래해야죠. 저는 거래합니다. 네 기다려 볼게요. 거래하자 친구야. 자 친구도 수락 눌렀고요. 이번에는 제가 흰술록한테 거래를 한번 걸어봤거든요. 흰술록 거래가 될까요? 요건 바로 거래할텐데. 아 거절하네요. 역시. 아 흰술록은 무리죠. 네 흰술록은 무리에요. 그렇다면 황지는 어떨까요? 황지. 황지 정도는 거래가. 아 거래가 충분히 되죠. 황지도 이제 못 구하는 패신데. 아 그거치고는 약간 인기가 없어요. 그렇죠. 황지보다는 로봇땡데이가 더 가치가 높습니다. 어 젖소. 젖소가 앞에 있는데. 어 거래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. 일반 젖소 정도면 거래가 되죠. 네. 아 젖소가 네온이면. 네온을 바라면. 네 완전 도둑놈이죠. 그래도 젖소가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거래할까 말까 고민하다가. 아까 코끼리랑 거래를 했으니까. 네 참았습니다. 자 다음은 다시 한번 흰술록이랑 도전합니다. 흰술록 거래가. 어 가치로는 거래가 안될 것 같긴 한데. 그래도 모르죠. 댕댕이를 갖고 싶어하는 흰술록 유저라면. 그럼 거래할 수도 있겠죠. 어 이 친구 고민 좀 하는데요. 어 고민 좀 하는데. 어 캐로베로스? 왜 꺼내지? 왕벌? 아 뺐네요 뺐어. 다음은 핑냥이인데요. 핑냥이가 좀 애매해요. 등급은 훨씬 로봇댕댕이가 높지만. 핑냥이가 워낙 또 인기가 많으니까. 거래가 안될 것 같아요. 어 아 안되겠다 안되겠다. 이 친구 핑냥이를 뺄 것 같습니다. 맘모스랑 다른 팻을 넣는데요. 핑냥이랑은 거래를 안하네요. 아 그래도 전설팻인데. 자존심 상해. 네 이번에는 물약 날타. 아 날물과 제작자 딸랑이? 제작자 딸랑이는 저는 또 못봤네요. 이거 좀 희귀한 장난감이긴 한데. 어 좀 뭐 신기하긴 한데. 네 거래는 안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번에는 네온 알비노 원숭이. 네온 알비노 원숭이면 거래하죠. 네 거래할겁니다. 아 바로 빼네. 바로 빼네요. 그래서 제가 날타 캥거루를 넣습니다. 날타 캥거루를 다시 넣더니. 이번에 다시 또 네온 알비노를 추가를 하네요. 혹시나 싶어서 캥거루를 살짝 빼봤어요. 살짝 빼봤는데. 아 역시나 알비노를 다시 빼네요. 흰술록에 대한 미련을 못버리겠어요. 제발 흰술록이랑 한번 거래좀 해보자. 자 거래좀 하자 친구야. 흰술록. 아 잠깐만. 아 빼고 여왕벌을 넣었네요. 어 여왕벌이랑도 거래할만한데. 이거 댕댕이가 훨씬 이득인거 같은데요. 어 바로 거래하겠습니다. 자 거래했습니다. 자 그렇다면 아까전에 댕댕이는 로봇 댕댕이는 핑냥이랑 거래가 안됐거든요. 이번에 로봇 댕댕이와 거래한 여왕벌 있잖아요. 여왕벌로 핑냥이랑 거래를 한번 시도해보겠습니다. 여왕벌 날타 여왕벌과 핑냥이는 거래하겠죠 당연히. 바로 수락합니다. 아 로봇 강아지랑 여왕벌 거래하기 잘했네요. 오랜만에 되게 이득거래입니다. 빵빠라빵빵빵빵. 네 빵구들 오늘은 로봇 댕댕이의 가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어요. 그리고 오늘 또 신규팩 출시가 됐잖아요. 그래서 댓글 이벤트 간단하게 또 진행하려고 합니다. 댓글로 닉네임 남겨주시면 총 7분 선정해서 100로봇 씩 선물을 드리도록 할게요. 자 오늘도 재밌었고요. 다음 시간에도 빵잼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빵빠라빵빵빵빵빵빵신이었습니다. 빵구들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